새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날도 우리 함께 비록 온라인을 통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 다 함께 조용히 묵상기도 들으십시다 아멘 찬송가 435장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435장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535장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535장 같이 부르십시다 아멘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에는 새벽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머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급 온 지방이여 바산에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에서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리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해수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머리족 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머리족 속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라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오게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일까지니라 르바임족 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먼족 속의 라빠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여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자손과 가짜손에게 주었고 길라앗의 남은 땅과 오게나라였던 아르곱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문하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족속과 마가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 오늘까지 하부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라앗을 주었고 르벤자손과 가짜손에게는 길라세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안문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길라세서 아라바바다 곧 염헤여 비스가산 기슬리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느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업에 머무르게 하라 요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도 또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요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요하께서 요하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다 하였노라 이 아침을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단강 동편 땅에 대한 정복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해스본 왕 시온의 땅을 공격해서 빼앗고 그 가축을 모두 탈취한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또한 왕이 있었는데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 나라가 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해스본 왕의 시온의 땅을 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요호소아를 명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해서 가서 바산 왕 옥을 깨뜨리고 그의 모든 성업들을 탈취하고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진멸하되 그들이 소유했던 재물들 가축들 이런 것들은 다 빼앗아서 부여함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빼앗은 성업이 60여 개의 성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에서 상당한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문하세 지파의 반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은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땅을 분배함으로 가난한 땅 정착하는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게 되면서 앞으로 큰 숙제가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 땅을 정복할 과제가 남아있는데 바로 이 큰 과제 앞에서 모세는 두 지파 반 루벤과 갓 그리고 문하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여기에서 가족과 가축이 다 정착해서 살게 되었으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땅을 정복하는 일에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땅의 정복을 마치는 날에는 너희들이 또 다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합류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을 정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요소와서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의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 서쪽 땅을 정복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오히려 앞장서서 싸워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는 자신의 이익과 편리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는 그 땅에 정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우리에게 땅이 주어졌고 우리 처자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안주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 서쪽 정복하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남은 족속들이 요단강 서편 땅을 정복하는 일에 나아가서 동참할 것을 말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부딪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각자 개인을 존중하다가 보면 각자 개인의 이익과 편리가 충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우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 그 공동체인 내 일에 어떤 때는 자기가 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비전을 같이 붙들고 같이 희생하고 하나 되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각자가 자기 생각에 매어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운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뿔뿔이 헤어져서 하나 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개척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의 어려움을 보면서 함께 동참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그 땅의 역사를 개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이 때는 우리의 하나 됨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모두가 집에 머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자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플로리다에서는 그랬죠 젊은 사람들이 그것과 관계없이 비치해 나가서 즐기고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다 그것이 그쳐졌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부딪힌 이 어려움을 정복하는데도 우리는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복이라고 하는 이 과제 앞에서 불편함을 참고 하나 되어서 싸워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안정된 정착의 삶을 저버리고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가난 정복일에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는 위기의 때 하나된 민족들은 살 수가 있었지만 위기의 때 뿔뿔이 갈라져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집단들은 결국 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됨을 향해서 나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어떤 위협이 있을 때 밖으로부터의 위협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내면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자기의 이익과 불편이 자기의 이익과 어떤 소유들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하며 나갈 때 그 교회가 힘이 있고 그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내일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르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가 정착한 땅에서 자기의 형제 자매들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일에 동참했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 되어서 오늘 이 땅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편리 나 자신의 이익에 매이지 말고 공동에 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므로 새벽을 깨웁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을 위해서 다 함께 참고 불편함을 견디면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속히 고쳐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받는 그날이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때 우리 모두 서로 짐을 나누어주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 되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미국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